두 번째는요.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. 마찬가지로 시작은 같은 자세 시작을 할게요. 이 상태에서 앞으로 뻗어줍니다. 호흡을 내셔서 쭉 내려가고 이 상태에서 사이드 킥 내려가고 사이드 킥 이거는 등 운동뿐만 아니라 후면 삼각근 부분 그리고 가슴 부분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겠고요. 무거우신 분들은 덤벨 없이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? 덤벨 없이 하셔도 자세만 정확히 잡아주시게 되면 등 부분뿐만 아니라 어깨부분이 쪼인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혹시 이렇게 마주 보고 해도 돼요? 이렇게 마주 보고 주무시겠네요? 허리 펴주고 주무시겠네요. 깨알같아요. 저기 이 작품은 어떠신가요? 훌륭한데요. 더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 수 있을지 잊으시겠네요. 당연하죠. 기회를 드릴게요. 기회를 드릴게요. 아니 저는 너무 무겁더라고요. 그러면 두 개 없이 하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고요. 자세만 정확하게 한번 잡아볼게요. 일단은 양쪽 다리 어깨너비 정도로 잡아주시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어깨선을 곧게 펴준 상태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려간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. 그러기 위해서는 가슴을 살짝 85도 항공으로 내밀면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자세를 만들어줍니다. 좀 더 숙여줄게요. 이 상태. 이 자세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어떠세요? 이 몸이 당기는 게 느껴지시죠? 이 상태 유지하면서 무게가 없으니까요. 팔만 앞으로 쭉 뻗어 올려볼게요. 쭉 후 후 이 상태가 되게 되면 어느 부분이 당기세요? 등이요. 등 부분도 당기고 후면 삼각 부분도 같이 당기실 겁니다. 내려주고 내린 상태에서 사이드 옆으로 쭉 뻗어주고 천천히 바깥쪽으로 쭉 확 다시 5위치 반대쪽 갈게요. 반대쪽 당겨주고 바깥쪽 내려갈게요. 허리 펴주세요. 잘하셨습니다. 2주 정도만 정확하게 운동을 해 주신다고 하시면 등 날 자체가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펴주게 됩니다. 정당해지는군요. 남자는 위풍당당이죠. 위풍당당이죠.